아 그렇지 아 저놈 왔다 또 TTV 아 나 쟤 쟤 TTV였어 우리 정찰 없는데 아 이거는 쉬엄쉬엄 하려고 했더니 TTV 아 예 TTV 아 예 TTV야 네 지금 제가 아마 상대방 1등 보시면 TTV라고 뒤끝에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저놈이 겁나 잘한 놈이다 너 수신자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 권한 권한 줄 타는 아 아 아 아 아 이거 그 TTV라는 놈이 비치기를 엄청 잘해요 걔가 제가 응병하면서 비치기 들어오는데 딱 셉니다 걔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와 TTV야 저것도 야 아 아 옛날에 내가 친구시장인데 얘놈이 나 쌩깍거든 어 아 이 자식 그 왜 쌩깍갔나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얘가 나를 아는 것 같아 그 전부터 어 상대방에서 나를 많이 봤던 놈이야 상대방에서 나를 많이 봤던 놈이야 저놈 하하 조잘한 자식아 아 그 게임인데 아 아 또 TTV 쟤 아 미치겠네 쟤 쟤 나 왜 쓰셨어 아 아니지 지금 42킬 중에 내가 5킬 당한 거니까 아 아 아 아 또 하나 TTV 때문에 저거 정찰병도 해야겠네 이 자식 너무 잘 걸렸잖아 어 주시기 어 TTT 올라왔어 어 어 TTV 봤어요 TTV 어 어 신고신고 지하철 하마티비 티티티티 그게 그자식 그자식 티티티 target 하루퀸림류 타인상자 어 나 탕 Note 하하하 하하 하하 아 나이가 타인에 부러 Simpson 사인어 아 o u 네 err 뷔 돌릴 수 있어 뷔 돌릴 수 있어 나밖에 없어 뷔 돌릴 수 있어 에에에 아깝다 와 이쪽으로 막 들어오니까 못마Any 아 저 TTV 저거 지인이 메스네 어 방사였다 프라마에게는 튕겨버렸던 그거 제가 튕긴거야? 아 내가 생기고 있나 다 아 챙겼어 챙겼어 아 이런 TTV 그거 잡아야 되는데 이 자식